내가 큰일한 그렇네. 청춘리아 영원하라. 청춘. 청춘. 불빛. 불빛. 우리 가운데 하기? 불쾌. 불쾌이 안 통해. 불쾌이 안 통해. 어김없이 축하 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먼저 지영양 축하할 일. 왜요 뭐요. 어버이날을 맞아서 어머니께. 명품을 선물했다고 합니다. 효연이 형 효연이 형 정말요 어머니한테 어 어머니가 뭐라 딱 선물하니까 뭐라서요 저녁에 딱 두고 잤어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침대 딱 오더니 아이고 예쁜 거 평소에는 어떻게 우리 일어나 우리 효연이 드디어 춤바람이 났습니다 우리 껌녀니가 잔디 이 대부대에서 춤을 연습해서 그 큰 무대에서 춤을 연습하고 어때요 어때요 지금 막 이게 제가 추던 춤이 아니잖아요 너무 스킨십을 필요로 하는 춤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댄스 한번 갈까요 아니 여기랑 좀 느낌이 나고 어떻게 주는 거예요 그거 짤막하게 좀 보여줄 수 있어서 홍보달게 정말 도도한 춤이에요 턱은 이만큼 들고 턱을 이만큼 들고 옆으로 박아 눈 딱딱 눈 딱딱 자 잠깐 신발에 누가 매달려 있는지 모르는 신났어요 우아한 춤입니다 예 아우 드디어 수지가 일을 너무 열심히 해서 무릎이 트겨졌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어이고 아 이렇게까지 과하게 일을 트레이닝복이 해지도록 네 아 저 이번에 찍은 거 있어요 뭐야 이번에 아 요구르트 키스 했어요 어 요구르트 키스 뭐야 요구르트 키스 뭐야 그만해 그만해 야 넌 어린애가 맨날 지저나 봐야 해. 아 보라. 그래 야 보라도 좀 어? 아 언니들 좀 시켜줘. 아 진짜 누구랑 누구랑. 성함을 까먹었어. 이름도 모르는데 꼬부가 한 거야. 우리 처음에 보다니 너무. CF 촬영장 한번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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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신영입니다. 오늘 코피 보니까 키스가 있어서 괜찮으세요? 저 괜찮아요 괜찮습니다. 이렇게 해야 되는데 수진은. 안녕하세요. 예원이 축하할 거 있나요? 제가 한번 들어봅시다. 한번 만들어주세요. 붐의 능력을 보여주세요. 붐 능력 보여주세요. 당신의 코에. 예능의 길을. 드디어. 예원이가. 축하드립니다. 연희 지금 혼자 살죠? 네. 혼자 살죠? 네. 아 이거 세는데 괜찮아요? 아 이거 또 약간. 축하할 일이니까. 드디어. 혼자 사는. 오피스텔. 네. 전기류를 완납 했다고 합니다. 전기류를 완납했다고 하네요. 와아. 봐야 하 representative forcément. 네. 우와. 전기류 완납했다고 해서 все의 거, 저 그 형 학석 아니에요? 그 학석이 아니고 저도 오랜만에 최고를 봤어요 보고 찍었는데 어머니 깜짝 놀랐어요 너무 민망한 기사가 있었어요 뭐야? 수지, 박범, 김신영, 각성미 3파전 오늘 말이죠 주말농장 저번에 우리가 뭐 심었죠? 마늘 상추, 감자 그쵸? 드디어 오늘 첫 수확이 있습니다 우와 바로 상추 상추가 그새 잘했어요 실례합니다 우리 한추밥 심어주셨던 그 상추가 상추하면 뭐랑 먹어야 돼요? 고기 고기 뭐? 고기 중에 삼겹살 삼겹살 그렇지 오늘은 삼겹살 파티입니다 삼겹살 파티 삼겹살 파티 오늘 출발합니다 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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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의 게스트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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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으로 오세요 누구야? 오늘의 게스트가 1번부터 6번까지 모두 게스트입니다 삼겹살 파티에 추대 대신 우리 여러분들 3번뿐 4번의 매력이 뭐라고 생각해요